에이 또 그 소리 10년 단골 방앗간이 설마, 설마 쌀을 빼돌렸을까? 아 누가 지금 가리띵 얘기해요? 하리 얘기하는 거지? 허리가 왜요? 어젯밤 강태문 사장이랑 같이 있었던 거 같아요. 에이 씨 말같이도 한 소리 하고 그래. 아유 우리 하리가 그 저기 그런 애가 아니에요. 그럼 난 뭐 그럴 애라서 명숙이랑 어? 놀러간다고 뻥치고 당신이랑 설악산 간 줄 알아요? 내가 당신 꾸는 건데. 안 돼 안 돼 안 돼. 우리 하리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.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말을 믿어주지 못할 말. 나도 믿는 도끼 발등 찍히기 싫어서 이러는데 느낌이 쎄한 걸 어떻게 해요? 당신 쎄하다 할 때마다 별일 없었잖아요. 믿어요 우리 딸을. 들어가요 하리 씨. 들어가 볼게요. 진짜 보내기 싫다. 응 나. 나. 야 신하리! 아우. 야! 때려! 야! 야! 참아! 참아! 어머 타만! 타만! 어머니 진정하시건 말로 하시죠. 어머니. 어머니? 누구 번째로 어머니. 너희 뭐올까. 씨 괜찮아요? 난 괜찮아. 엄마. 아니 왜 사람을 막 때리고. 교역 없게. 말로 해 말로. 뭐야. 니가 지금 교역 당장 이리 안 와 이놈의 집이야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엄마.